야 또 토스 걸렸어 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지금 두 번 몇 번까지 걸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등급전에 등급전에 진짜 거의 한 70%가 토스에요 진짜 이거 말이 돼? 토스 너프해 블리자드 뭐하냐 그래서 그 와중에 토스 유저분들이 토스를 안하는 가운데 제가 토스를 또 일으켜 세우면 또 제가 또 빛나는거 침착하게 하면 침착하게 그렇지 오 오 침착하게 좋아요 카우스로 세상을 평경하겠다 일로와라 이게 바로 프로터스 사기다 프로터스 하거라 블리자드여 보고있나 프로터스 너프해라 빨리 이런 개사기 종족을 놔둔다고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생각까지 아주 좋습니다 리버 태워주는 아케이드 컨트롤까지 이런 사기 유니션 있어 아아 제재 지지도 치기 싫은 동료라 강한 용작 이게 바로 프로터스 아니겠습니까 블리자드여진데 보고 계십니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느긋하게 갑시 아멘